10년 만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최근 신형 픽업트럭을 출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상반기한으로 첫 전기차 SUV까지 출시하며 회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인데요. 협력사의 부품 납품 거부로 셧다운된 평택공장의 재개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장한 차체와 수직 구조의 LED 포그램프가 픽업트럭 특유의 역동적인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쌍용차가 최근 출시한 신형 픽업트럭, 더 뉴스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이 차량은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높은 가격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출시 이후 약 3주 만에 4천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출시 초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서 86%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쌍용차는 이번 신형 렉스턴으로 절대강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회생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각오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인해서 차박이라든지 여가활동을 많이들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연인끼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저희는 최대한의 적재 공간을 늘려서 활용성을 더 증폭시켜놨습니다. 쌍용차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첫 SUV 전기차인 200을 출시하며 신차 흥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협력사의 부품 납품 거부로 생산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신형 렉스턴과 200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납품 거부 협력사들은 쌍용차가 10년 만에 법정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재대금 미지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상거래 채권단을 중심으로 협력사를 설득해 다음 주부터는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가 잇따른 신차 출시를 디딤돌로 삼아 성공적인 M&A를 위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형입니다.